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2주일이 넘다보니까 생생볼의 물은 다 말랐구요. 아직 생생볼 자체가 마른건 아니니까 산모기들이 아직 죽진 않았구요. 지난번에 이렇게 뿌리가 좀 많이 형성된거는 심었구요. 그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약간의 물이 없으니까 하엽지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럼 옮겨가서 지난번 꽃길인 이거 지금 여기 산목상태에 있는거는 빨강색이구요. 흰색은 좀 더 잘 자라서 옮겨 심었어요. 물론 여기들이 다 산목동이지만 제가 말하는 꽃길인 흰색은 이거구요. его 제 아멘